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곳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위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엘카트라즈 연방 감옥입니다. 무자비한 죄수생활과 감옥 내부에서 벌어진 각종 반란과 폭동으로 유명한 곳으로 많은 이야기와 미스테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2위는 프랑스 파리의 지하 묘역 카타콤브입니다. 수천 개의 해골과 뼈가 공포스러운 터널과 갱도에 걸쳐 놓여 있어 누구나가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에서 방황하는 듯한 공포감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3위는 일본 나고야의 수요산 연중 제사 묘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많은 유령이 출몰하고 군대 군대 비석이 존재하여 우주다운 분위기가 나는 곳으로 어둠이 깊어질수록 무서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곳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곳은 고유한 분위기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흥미로운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함께 공포와 흥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